홀드를 25억 씁니다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수수할까? 사수할까? 수수 굿 잘 떴다 수수 뭐야? 호별이 아니었다? 아니 잠깐만 아니? 돈이 복사가 된다고 스폴링 이글을 세 곳에 복사하면 돈이 어쩌고저쩌고 플래츠 이글 바이럴이네 까비 스폴링 딜 너무 약한데? 왜 쟤네들은 갈라질 때 복을 나눠 같지 않을까 악몽 악몽 부하 명예? 악몽 부하 명예? 앞에 엘리트 못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엘리트 못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엘리트 못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겠는데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한데 다일 약해요 탄플 탄플 너무 약하니까 탄플 금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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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것도 15데미라고 가야지 아니다 이것도 15데미라고 가야지 병북 병불 병불라 병레츠 신경독 좋아요 맹독도 쓸만한데 독 3장이나 쓰니까 쓰지 말자 아니 소소님 10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0땡 개월 10땡 궨전 와 쓰네고래 유독가스까지 나왔는데 안먹고 배겨 아 대단원 사고싶다 멈추어 네너넛사지마 너 너무 누르고싶다 너무 누르고싶다 사망버튼 행복버튼 안락버튼 이거 잡긴 잡았는데 이거 잡긴 잡았는데 안락살믄 온 버는 카드 너무 좋은데 온 버는 카드 온 버는 카드 사망버튼 서랍 잠시 끄여 유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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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형질 너무 좋아 왜 형질 너무 좋아 왜 형질 왜 형질 왜 형질 왜 왜 왜 왜 왜 왜 이제 제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첨탑에서 제일 어려운 거 제거만 하기 영체와 먹을만 하지 않나 영체와는 거의 언제나 좋지 제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은 많은데 상점이 없네 구상 상점이 없지 텅글텅글 계기 아직 아직 갈 길이 멀다 꼭 전반 다 먹었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지 꼭 전반 있으면 첨탑 생활 끝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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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복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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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길까 영체업 있고 영밑 제비가 납축댁에서는 아예 극적으로 얇은 덱에서는 좀 좀 즉당히 얇은 덱에서는 제비 완전 좋은데 비정상적으로 얇은 덱에서는 구지? 구지 빠질구지 빠질구지라는 새를 아십니까 땡기 빠질구지인 것 같네요 빠질구지인 것 같네요 신경독 쓰고 싶은데 프레츠에 넘겨야겠다 으아 살려줘 병차가 3장 있는 것 됐다 뭐 저거는 들어라고 해라 유쎄나 패스 혹시 꼬으십니까 꼬으면 덱을 더 줄이십시오 대혼란 잼혼란 뭐 운란 뭐 어 잠깐만 도 잡아 도놈 잡아라 아 됐다 어차피 걸렸으면 뭐 도놈 보다 좋은데 어 큰거 오나 도놈 잡아라 아 근데 제거도 해야되는데 쫓겠는가면 있었으면 염주 살까 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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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발동되는지 토토 해야지 염주 염주 토토 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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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 때려? 아 안 때리면 된거지 정말 도움이 되는 전구였어요 제가 찾던 돈복사 버그 여기 있네요 어 잠깐만 아우씨 영채화 못뽑는줄 아 근데 영채화 진짜 좋은거같은 아 안돼 내 25골드 이거하면 50원인데 아이 쥐까지하면 얼마야 까비 까비 선입력에 피해 아 트랙터 샌드 별로 쓰고싶지가 않네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아 갓 서순 그렇지 더 열심히 써야겠다 그렇지 더 열심히 써야겠다 과연 과연 가연 포션을 써야 됐지 손상때문에 강화도가 안생겨 아이고 여깄니 모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겼다 빠따레 날린 빠듯 빠따조 시바 구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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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 이동 진짜 물음표 3개 물음표 5개 있는데 염주 걸어볼까 염주일하는 횟수 1 아니다 0 붙어야지 0 1 0 1 2 3 4 여기 물음표 1 2 3 4 5번 가니까 0에서 5까지 걸면 되겠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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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 6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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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되겠냐고 0 일단 폭사 5번 폭사 바로 멸망 역배 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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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코 포션 뺀거는 별로 안 아깝긴 해 총매 총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이제 4번도 폭사했죠 어? 주판? 향로? 아짐석 수판 돌게 만들어줘 안되면 되게 하라 저거 나와야 되는데 순수 나와야 되는데 님둘 님둘 님둘을 왜 먹어 뭘로 피워 카드 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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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서 죽어서 멸망할 수도 있어 죽으면 0번 가능 폭매에다가 포션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써야겠지? 굽이 안될거같은데 앗 실수 다 메리트해서 되고 싶긴 했는데 돈이 생긴다 니 돈 쩔 또 해싱에 개죽 진짜 순수 대기방됐다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죽으면 0번인데 0번 걸리면 수익률 21배 포션 좋아서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우상있지 우상있으면 죽진 않을듯 내탈성 클라스크좀 뺏어먹지마라 쏘야겠다 이제 잘가고 자 염주 되가자 잔상 넙 할만한가 아 근데 해시계 주판인데 한장이라도 줄이는게 나을 것 같은데 자 1 오 0번 멸망 0252 05 07 06 06 06 07 07 07 오션 털어야지 던트 했잖아 등 아니야 나네 향루 돈 더 줘 우아 명예 돈은 알겠는데 명예는 없는 것 같은데 아씨 이따 쓰레기 얻으려고 자 짠 그럼 이제 1이거나 2네 1 아니면 2 1 이게 염주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염주 나오면 왜 욕하는지 알겠죠 안심 이게 사라니 열쇠에 두십쇼 염수 덕분에 표본 먹은 왠전불 자 들어가자 과연 자 한 번 좋아 이걸 이게 정배네 52%야 고수들 이걸 맞추네 한 번 염주 수준 깔때기 살기 없네옹 오리콘 모래시계 비단병 알 유불 유불이 저렇게 많은데 스네코버리 보다 좋은게 몇개 없네 스네코버리보다좋은게 스네코일 너무좋아 톱본 보다 좋아 금손실 포션 안 먹어도 되겠지 포션을 강화 포션을 달팽이에서 먹고 다른건 심장에서 먹어야지 총매로 잡으려면은 240분열이니까 120 나누기 3에서 독을 40 넘게 달라야겠네 40 넘겼으니까 40딜 두번 때리면은 260이니까 260이니까 다음 턴에 걸면은 30분 넘게 꼬였다 그냥 패야되네 이제 바이바이 도둠 화학이 빼기는 어려워 아 이거는 큰 깎아를 도구로 잡은 다음에 표본으로 작은 깎아에 옮긴 다음에 2페이지 때 다시 옮기면 제일 좋은데 그 전에 작은 깎아 죽을듯 저지불가 실제로 돈 버는 카드 5골드 강화 10골드에서 소멸 없이 내면 벨붐일까 아싸 대쿨 기아 표본 147 스네골 254 스네골 전투당 12 표본 전투당 36 표본 승 납택 전투갈수없어 인정못해 노인정 하하 춘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네 이게 제일 안좋네 생각해보니까 언 럭키 무성이잖아 인공물 까고 공약 100% 맹고 갑자기 붕대가 나타나서 첨탑을 질수가 없네 이거는 붕대가 갑자기 갱판쳤다 충분히 질 수 있었는데 갑자기 붕대가 오리알콘 아 텀스탄 있지 외형질 외형질 아 지금까지 실컷 썼는데 호사 구팽 나 근데 안만봐도 저거 표본 너무 쓰레기다잉 표본 버프 안먹는게 이렇게 숫자 높게 찍혀서 그런가 이러면 또 표본이 73 이랬잖아 전투당 33 전투당 12 아니 스네고리 일은 훨씬 많이 했는데 생색은 표본이네 얼탱이 없다 아니 갑붕팅 갑자기 붕대팅샤 동중 동중 보다 애비가 날듯 정말로 조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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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름쇠 가스 마름쇠 터치 가스 아니 퍼펙트 실패 아니 퍼펙트 성공 펑스테나 고맙다 야호 당어도 안올려도 된다 해시계 복 조금 맴매하게 걸렸네 응 향로야 3372 멤버십이랑 합산됨 멤버십 배달원으로 3000원 아꼈다 할 때랑 사이로드 정말 옷 많이 벌었다. 많이 벌고 많이 썼다. 근데 상점 주인만 이듯 아냐? 상점 주인만 이듯 아냐? 상점 주인만 이듯 아냐? 상점 주인만 이듯 아냐? 상점 주인공 프리투플레이 상점 주인공 상점 주인공 상점 주인공 상점 주인공 상점 주인공 상점 주인공 상점 주인공